겨울방학이 끝나면 곧바로 새학년과 새학기가 시작되죠.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기보단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지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? 무엇보다 하루 일가표를 작성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학 동안 꼭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해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방학 숙제나 공부와 같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계획한 다음 평소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여행 등 방학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할 때 보통 하루 일가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데요. 대부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꼭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 만나고 싶었던 친구와의 연락,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 등 자유롭게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응용 문제나 출원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방학 기간 미리 예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중학생들은 수행평가를 대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. 또 과도한 선행학습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고 학교 생활 중 못 읽었던 추천 도서나 관심 있는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. 지역 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이용 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, 타지역에 가볼 만한 박물관, 지역 체험활동, 역사탐방 등 방학에만 해볼 수 있는 남한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 또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가벼운 운동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HCN 뉴스 지승환입니다.